아우 저 장갑 부러워요 아우 저 장갑 부러워요 여기 나빵 얘를 더 먹어 엘씨 닦아야돼 소장님 이거 더 따야돼요 따야돼? 여긴 조심해 아우 다운드가 흔데? 응 아우 뼈 어흑 호화에게도 어흑 어흑 에어 탈락 아우 저거는 매니깅데이는 수요일 것 같아요. 도룬을 comerciana, 기름을 덮고 있기때문에 무릎에 가면 더 빨리 시키고 도룬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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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